아이 참 그게 싫어서 화터풀로 이동을 안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진짜 죽일지도 어? 그러고 보니까 소울이? 소울이 생각보다 많은데 지금? 오 조심해야겠다 이거 이거 조심합시다 소울 어? 죽음의 소울 아까워 엄청 아까울게 좀 아니고 저쪽인가? 야 구멍이 있다 일단 여기부터 오 잡았고요 뭔 소리지 이거? 기분 나쁘게 이 소리였구나 오 깜짝이야 식겁했다 해지석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일단 찝시다 어디로 가야하는지는 모르겠더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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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퍼 둘 저주를 배운 반지 이케 아 오 야야야야야 조심 조심 뛰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퓨우 위험해했다 안되겠다 자 장비해서 사용한다 아 됐어 아니 그래도 길 알았으니 됐어요 길 알았으니 됐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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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아 진짜 어쩐지 불길 하더라 제 도시 길 알았으니 됐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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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루룩 문제는 내 소울이 어딨냐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찾을 수 있어야 돼 찾아야 돼 내 소울 내 소울 어디 있습니까 잘 있어 아우 밑에 기어다니 소리 봐 아이구 구멍 주위 오케이 여기 숨구만 저기로 쏙 들어가버렸네 저걸 어떻게 할까 어 어떻게 하긴 소울 먹어야죠 소울 먹어야지 자 들어갑시다 알면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 불쌍한 운명 그래서 내 소울 어디 있니 어 내 소울 어딨어 어 내 소울 어딨냐고 여깄다 다니다 다니다 소울 여기 있었죠 소울을 다시 구웠고 일단 여기부터 갑시다 왠지 제일 쎄보여 오우야 왠지 제일 쎄보여 아퍼아퍼 아퍼 어우 짜증나 어우 얄미워 어우 짜증나 어우 짜증나 그냥 막으면 될걸 뭐 주냐 굳게 가라 로건의 스크롤 아퍼 독화살 뭐지? 얍 점프 필요하다 멀리 또 그럼 점프? 점프가 뭐가 어디에서 점프하는거지 또? 점프가 뭐가 설마 여기야? 설마 여기? 떨어져도 별 문제는 없을거 같다만 떨어져도 별 문제는 없을거 같다만 아 근데 이거 독 장난 아니네 됐고 들어왔구요 잠시만 보자 잠시만 보자 독 치료가 안되는데? 독 치료가 안되는데? 저게 독의 축척지가 너무 높은 듯 합니다만 얘 까목의 열쇠를 사용했다 까목의 검사 반지 까목의 검사 반지 씨 미치겠다 독이 이거 진짜 양심 없이 독이 피다네 이루시래? 치아가 뭐 경치했다 얍 저게 대군있다 억지로 열쇠그라미 오 찾았다 찾았고 열쇠그라미 찾았어요 드디어 어? 아니 너네 어디에서 나왔니? 어? 어디에서 나왔지 얘네? 여기 혹시 거기니? 엘스트 1개 남으면 갑니다 엘스트 1개 남으면 어? 빈질님 방송 개 오랜만 어? 채월님 어서오세요? 아니 방송은 아 님이 오랜만에 오셨죠? 저는 그래도 트위치랑 유튜브로 자주 켰어요 어? 지금 아프리카까지 같이 키고 있어요 심지어 신의 분노 이거 얘네 뭐 주지? 잠시만 얘네 뭐 주지 이거? 이거 얘네 뭐 주죠? 설마 여기가 거긴가? 지크벨트 이벤트 하는데? 딱 봐도 저건 미믹인 것 같고 오우 야우 야야야야 쩨쩨쩨쩨 쓰레기 쓰레기 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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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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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전에 나는 간다 휴 휴 아 진짜 엔딩까지 보고 이게 뭔 고생이야 일단 소울 씁시다 소울도 쓰고 어? 불씨도 건네고 어? 불씨를 건네준다 어? 불씨를 건네준다 그리고 S병 광은 없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파니? 어? 이제 뭐 파니? 황의 위트고 어쩌고 저쩌고 필요없고 뭐 필요없고 보자 음 음 어 요거 어? 아 이거 이제 무한대로 살 수 있네 어? 송지인같은거 무한대로 살 수 있네 피삼 잠 불은 더 못 사고 스읍 세겠소 어? 하나밖에 못 사네 에이 아쉽다 에이 아쉽다 일단 레벨업을 해봅시다 레벨업을 하고 레벨업을 한번 하고 이제 저기 갑시다 성관이들이 있는데 생명력, 근력 생명력 올리자 보단 잠시만 체력 올리자 체력 무게 점수 높이게 어 잠시만 주술해야 하니까 어... 주술해야 하는데 아 이거 지성이나 지성 저거 올릴걸 아이 참 깜빡했다 아 뭐 다음번에 올리면 돼 뭐 다음번에 하면 돼 네 자 자 이제 성관이를 다시 때려잡아야 돼요 어허 지긋지긋한 성관이들 뭐 얘기를 들어보면 옛 귀족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 귀족은 개뿌리 흐흠 참 체월님 님이 봐도 저거 지금 방송 끊기나요? 지금 님이 봐도 방송 끊기나요? 아프리카는 게임조화님 문제인거 같긴 한데 게임조화님 아직도 저거 아프리카 끊기나요? 방송? 행치면 안되는데 어 잠시만 아 굳이 여기로 안와도 되는데 아직도 끊겨요? 아이 잠시만 아이 굳이 나 멀리 돌아서왔네 또 아이 다시 돌아갈까? 잠시만 그냥 돌아가자 저기다가 이거 해놓고 아 올라가서 써야네 올라가서 쓰자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귀찮게 왔는지 아 오 오 오 뭐지? 아싹보섭 아싹보섭 잡고 얘넘도 잡고 뭣주니? 안주고 자 갑시다 안녕 아이 진짜 이제 지긋한 지긋지긋한 덩관이들을 잡으러 갑시다 열 마리인가 하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아이 귀찮은데 일단 팔 장비하고 팔팔팔 나 팔? 잠시만 나 화살 얼마나 있지? 어? 몇 발 없다 화살 아껴 씁시다 아니 잠시만 커다란 화살 오 나무화살 써 아까워 아까워 엄청 아까워 하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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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녹화 제대로 켜있나? 녹화는 제대로 켜있나? 오케이 제대로 켜있고 오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서하 서하 차장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시네 여기다 여기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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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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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이거 피 다는거 봐 아우 미치겠네 왜 이리 끊긴 방송이 아 그래요? 왜그러지 도대체 어제랑 방송 설정은 똑같은데 아 물론 인터넷이 바뀌긴 했는데 더 좋아져야 하는데 인터넷이 왜이러지 저만 그런게 아니었군요 잠시만요 혹시 트위치나 유튜브도 그런가요 이거? 다른데도 좀 봐주시겠어요? 다행히 다행히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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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좀 차고 저주좀 풀려서 피좀 차고 다 들어갑시다 제가 유튜브 트위치 아플리카 보고 있는데 가는거 텔레포트하시는데 아 그건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지금 저기 안에 있는 NPC 구하려고 지금 한거라 오우우 MIK 잡고 PPP을 힐 cheamp 일단 체력 일단 저주 풀리고 저주 풀리고 갑시다 전부 끊겨요 진짜 소ота 하는듯 아이씨 큰일났네 왜그러지? 잠시만요 뭐 카톡이라도 꺼볼까? 아니 카톡은 진짜 꺼있고 어 왜이렇지 흐흐음 일단 그러면 나중에 저거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녹화 영상을 봐야 할 것 같네요 막 화면 안 나오는데 퍽퍽 소리 나고 으악 하면서 죽는 영상만 나오 쓰읍 아 그럼 방송 뭐하나 끌까? 방송 뭐하나 꺼볼까요? 그럼 화장실 좀 내 다녀오세요 어? 구해준다 그래도 구해준다 어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니? 네 오 좋겠다 전 이번 시즌 망해가지고 일단 저기로 돌아갑시다 이제 저쪽에 미미기 한 마리 있던 것 같은데 미미기인지 어? 아니면 그냥 상자인지 이따 빼 뭐 주니 너는 뭐 주니 너는 샥 오우 잡고 뭐 주니야 여기서 삔을 자 이제 돌아갑시다 샥 됐고 으하아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어 뭐가 문제일까 일단 방송 끄고 아버지 녹화 끄고